DP팜스, NFT가 가공장, BSC 제공, 대체 불가능 토큰 또는 일반적으로 NFT로 알려진 토큰은 디지털 콘텐츠 또는 기타 다양한 콘텐츠 또는 기타 다양한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토큰입니다. 다른 암호화폐와 달리 NFT 토큰은 NFT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플랫폼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NFT 토큰은 특히 콘텐츠 제작자를 위해 다양한 목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 시장의 혁신으로 간주됩니다. NFT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쉽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DP팜스는 무엇입니까? 미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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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스테이크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갑 주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사용자가 쉽게 전송할 수 없기 때문에 동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양도 가능한 NFT 솔루션에 대한 링크를 통해 DPFAMS는 사용자에게 역동적이고 안정적인 디파이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DPFAMS에는 사용자가 토큰을 스테이킹할 때 시스템이 자동으로 사용자의 스테이킹을 랩핑할 NFT 토큰을 생성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언스테이킹을 원하면 이 토큰을 쉽게 소각하거나 시장에서 다른 사용자와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일반적인 지분 토큰 메커니즘보다 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DPFAMS는 어떤 기능을 제공합니까? DPFAMS는 BSC 기술로 구동되는 최초의 NFT 강화 디파이 수확량 동장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용자는 토큰을 스테이킹하고 정립하기 위해 하덜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DPFAMS는 스테이킹된 자산을 NFT 토큰으로 자동 포장합니다. 나중에 NFT 토큰은 사용자 자산의 키가 됩니다. 사용자가 언스테이킹을 원할 때 사용자는 토큰을 스테이킹 상태로 두는 대신 토큰을 소각하거나 시장을 통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DPFAMS의 기능입니다. 비수탁 거래 플랫폼 DPFAMS는 사용자가 비수탁 거래 플랫폼을 통해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테이킹 토큰 DPFAMS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1일 보상을 위해 토큰을 스테이킹할 수 있습니다. 토큰 자동 소각 메커니즘 DPFAMS는 토큰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 각 전송에 대해 2%의 양도세와 8%의 양도세를 소각할 수 있습니다. 자동 유동성 메커니즘 DPFAMS는 각 이체에 대해 6%의 세금과 8%의 양도세를 DPBMD 유동성 풀에 자동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 재분배 DPFAMS는 최초 사용자 예치금에 대해 5%의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나중에 이 보증금은 보유자에게 분배됩니다. NFT 지원 DPFAMS는 NFT 토큰의 거래 및 생성을 허용합니다. 가맹점의 대규모 채택 더 많은 가맹점이 DPFAMS를 채택하면 DPFAMS의 개발이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안티 고래 시스템 DPFAMS는 토큰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총 토큰 공급의 0.5% 이상 양도를 금지하는 고래 방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확빈도 제한 DPFAMS에는 수확빈도를 제한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비스가 보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지갑 DPFAMS는 사용자가 암호화 토큰을 저장하고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DPFAMS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DPFAMS의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친화적이며 지배적인 파란색으로 반응합니다. 여기에서 개발자는 DPFAMS에서 제공하는 기능과 솔루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설명도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고 명료합니다. 여기에서 DPFAMS는 또한 사용자가 사기꾼에게 속지 않도록 토큰 판매 프로그램과 토큰 구매 절차를 설명합니다. DEFY 토큰이란 무엇입니까? DEFY는 유틸리티 및 거버넌스 토큰 역할을 하는 토큰입니다. DEFY는 총 공급량이 800만 DEFY 토큰인 바이넌스 BP20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용자는 스테이킹, 대출 등 다양한 목적으로 DEFY 토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FY는 토큰 판매 프로그램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DPFAMS는 바이넌스 스마트체인에 구축된 NFT와 DEFY 프로토클을 결합한